나야말로 한상준 안 나오려고 한 두 번 나오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두 번 나오고 안 나왔다가는 막 전화가 부풍 날 것 같아가지고 와서 왔는데 우리 강사님한테 진짜 빠졌어요 내가 어디에 빠지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웃음대학교 와가지고 웃음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웃음대학이라고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뒤에서 들 다 앞에서 들 다 그냥 웃음찍지근하게 웃음찍지근하게 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웃음대학교 사랑한테 안 하고 사계절을 방할 기억 없는 아마도 특별한 학교 거가 찾아 헤매는 사람 누가도 모두 모두 찾아오세요 아마도innen ılar 사람을 급히 우는 무슨 대학도 사랑해 봐줘 선생님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 되고 박수를 치면 건강해지고 박수를 치면 행복해지고 박수를 치면 예뻐진다 박수를 치면 건강해지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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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